내가 왜 검사빼지 다인 줄 알아?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 합법적으로 깔라고 폭행치사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차장님 이건 말이 들으시지 않습니까?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?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와 검사한 거? 이 씨XXX이야 사기 학력 2초 다단계 나이 서른 또래 전꼬가 10번 넌 인물도 좋고 머리도 그만하면 쓸만하던데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건 인물 머리 쓰면 살찌 싫고밖에 없더라고요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잘 들어 앞으로는 네가 가장 무서워하던 인간들을 상대해야 할 거야 깡패 검사 야 이 친구 이거 정치 젊은 친구가 분위기 잘 뛰어들어 널 계속 믿어도 되겠냐? 팬It 팬It 요 imi Zat 철 소